오빠 몇번이에요? 행운해 4번 해 4번 4번 형 4번! 정해주지마 왜 너희네OR queanu 아니야 왜 너희네GU 환상철임이지 지옥이야 천국이야 진짜? 말이 안 되세요. 여기야 천국이야. 한상 차림이야? 하나 둘 셋! 말이 안 되세요. 여기야 천국이야. 하나 둘 셋! 이야! 이야! 야! 4번하게 너무 쓰인다는데. 쓰인다는데. 하나 날라갔네. 아유 죄송합니다. 아유 죄송합니다. 짜증나. 조석이 형 6번 했지? 아 6번. 3 간다. 제발 제발. 제발 제발. 한상 차림 하나 남았다 아직. 남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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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다. 이거 이거 이거. 한상 차림 한상 차림. 글씨가 많아. 글씨 진짜 많아 오빠. 그러니까 똥손 3명 중에 2명은 괜찮더라구요. 하나 둘 셋! 한상 차림 한상 차림. 조석 오빠 제발 제발 제발. 한 번만 한 번만. 둘 셋! 오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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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희한하다. 나는 광수 고르는 거 남는 거 내 거지. 어떻게 이래? 셋 중에 둘은 꼭. 둘은 또 꽝인 거야. 나 제발. 2번. 2번. 1번. 2번. 1번. 1번! 1번이야. 간단하다. 1번이 1번이네. 아 제발 제발 제발. 광수가. 광수가 1번이야. 1번이요? 광수 위의 인ided. 광수 위의 진정이라али. los client. cosa. 거는 진짜 역시나. beroил다. 야 choosing 다 문제다 이제. 정말. 뭐야. 정말. 얘가 축하해! 예! 축하해! 예! 오늘 보니까 세 쪽에서 티오가 하나 있네. 티오가 한 자리입니다. 티오가 졸여.